야, 오늘 저녁 멕시칸 콜쿠스 없던? 나 지금 맨산 다이어트 꼴리가 신메뉴 나왔대 아놔, 왜 답정도야 난 새우부터 줘 줘 형 너무 새우부터 줘, 난 살을 줘 줘 한지야, 출발 가야겠다 우리 영어 공부 안 간다고 근데 대박 풀보시네 아, 맞다, 여기 밥도 있어 아, 그만 보시라고 거의 밥에 공기도 있대, 개이들 너 나 밥 먹을 때까지 계속 보실 거지? 넌 그럼, 아보카도나 먹어 여기 아보카도도 있어? 나 지금 뭐가 맛있어 봐봐, 통으로 나와서 직접 갈아 먹을 수도 있어 나 지금 출발할게 훌리옹에서 봐 꼬키, 그럼 디저트 사게 톡파이렛 펴줄서 사줄게 안내보게 따지않아 대충만 손안에서 같이 먹으면 안 돼 꼬키, 오늘만 허락해줄게 빨리 나와 오늘 내가 애와봐니 일단 훌리옹 앞에서 봐 난 점심 먹고 갈게 그럼 1일씩 와우 와우 와우